한글자막 by 한효정 손수건은 노랑, 흰색, 파랑 각각 한 장씩입니다. 수빈이가 내일부터 노랑, 흰색, 파랑... 공준아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?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?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? 그치, 한 시간은 몇 분?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? 그치, 1분은 몇 초? 60초 술무수가 뭐예요? 술무수요? 네 술무수는 아래가 크고, 아래, 위가 다른 거예요. 위에가 우리를 분자라고 해요, 분모라고 해요? 분자요. 분자 밑에가? 분모. 그럼 분모가 더 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? 아무래도는 제가 더 큰 거예요. 단아가 더 큰 게 분자예요, 분모예요? 분자예요. 그렇지, 분모보다 큰 게,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 더 큰 게 가분수예요, 그치? 네. 그럼 대분수가 뭐였어? 대분수요? 대분수는 여기 앞에... 뭐가 붙어있어요? 1이나 이런 숫자가 붙어있어요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1, 2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, 이거를? 자연수. 그렇지, 자연수하고 진분수로 이루어지고는 뭐라고 한다? 그렇지. 그렇지. 우리가 모두 다gili pretenswend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goddess위원한 지위원한 지위원 . 서양 브라해수원